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안내비입니다. 최근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안내비, 어제는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안내비, 오늘은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모멘텀으로 상승한 안내비이긴 하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역시 이제는 좀 팔 때다, 차익 매물이 출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안내비 오늘도 올라갈까요?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쿠트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보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내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내비 참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멈출 줄 모릅니다. 어제도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결국엔 막판에 힘을 더 내더니 막 상한가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두 분은 모두 다 더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주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임 대표님이. 가장 큰 이유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라는 게 아마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월 10일 날 이후에 지금 구거래일 동안 지금 138%가 올랐습니다. 안내비 어떻게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대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요. 일단 넘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한 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 위원장이 현재 지분의 한 18.6%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 관련돼서 실적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향후에 이 주식이 아마 또 외부로 팔아야 되는 상황 진짜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백지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 계약 2개월 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매각을 하지 않고 30일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제 백지신탁 한 이후에 계속 연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 그런 내각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팔 거래일 동안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7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강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안주에 대한 거는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제 충돌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체들의 해킹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해킹 관련된 얘기도 나왔지만 엔디비아나 MS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글로벌 IT 같은 업체들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뭐 적극적인 M&A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글의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 올초에 사이버 보안 회사인 이제 멘티멘트를 같은 경우에 이제 54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인수한 기업 중에 세 군데가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는 아마 계속 그 투자 관심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다만 이게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투자에서 뭐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배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보안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뭐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근데 계속 삽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쪽인데 일단 정치 테마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패턴의 정치 테마주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가요? 일단 외국인들이 왜 살까의 포인트를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백지신탁을 하다 보니까 뭐 경영권 위험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쪽도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하기에는 지금 외국인들 비중을 보니까 27.5%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산 쪽이 퍼스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쪽이 14%대 이것도 최근에 갑자기 확 늘렸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안철수 위원장 지분은 한 18%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회사고 세 번째가 동그라미 재단. 이게 거의 한 10%대 가까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밑에 바싹 쫓아오는 게 제이피 머건 시큐리티즈가 5.3% 그리고 또 리걸 앤 제너럴 이쪽이 또 한 5%대 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두 회사는 다 자문사 운용사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 퍼스트 트러스트가 가장 많이 샀다는 거는 ETF 관련된 쪽에서 편입시키려고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를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다 보니까 한국 업체가 생각보다 싸다. 특히 이 과 관련돼서 ETF 안에 있는 회사를 보게 되면 팔토리알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를 보게 되면 PR 계산해 보게 되면 거의 50배, 40배 이렇게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안내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물량과 함께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좀 더 높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사이버 보안주 쪽으로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밸류를 더 업시켜야 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때도 필요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또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쪽이 확대되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영업이 또 꾸준하게 우산합니다. 그래서 한 14% 증가해서 229억대 나왔는데 시총이 1조 6천억까지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에선 싸보일지 몰라도 저희 기준으로는 단기간에 급등한 비싼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도 해봤습니다. 매매도 해봤더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난 아닙니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가다라는 쪽은 맞는데 그 이상으로 밸류를 봤을 때는 차라리 이것보단 좀 더 싼 다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랩에 대해서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위원장과 엮여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외국계의 매수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주에 조금 보안주라는 특징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안랩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과연 올라갈지 오늘도 온 관심이 안랩에 쏠릴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랩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